말리포에서 아침 운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파도가 파도가 부드럽게 들어와서 파도가 소프팅하기 아주 좋은 파도입니다. 파도라서 물도 지금 많이 들어왔네요. 조금 운동을 하고 오늘은 세상에 있지 가봐야 되겠네 연속 촬영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운동 제법 물도 차가워졌고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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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가 드런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것 아 하하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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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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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 안녕.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